.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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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녁 여기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되었고요. 저희가 7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 시간만 보면은 한 6시간 된 것 같아요. 디어 아예 빼놔. 여기는 특이하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치? 저기 선까지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치여. 끝이 없네. 이거 뭐 운하철도 999야. 저게 지금 99개 달려있어. 얘네 그거 숫자 채운다고. 이거 기본 5분이야. 이거 지금 앞에 차가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척 봤다. 그런가 보네. 이거 99개라니까 저거. 진짜 99개? 농담하지마. 나 또 믿는다. 진짜야. 또 믿잖아. 믿게 만들지마. 너 내가 뻥치는 거 봤냐? 어. 많이 봤는데? 안 쳤는데? 안 쳤는데? 안 쳤는데? 안 쳤는데? 언제 내가 뻥쳤어? 명은이 이뻐. 너 안 이뻐? 아 요코톤에 그 치킨 그거 먹자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이 정도는 지치게 되는데? 그냥 치킨 쳐. 그럼 치킨? 응 치킨이 그거밖에 없어. 저건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지금 시작해도 차가 되게 많네. 뭐 경기 있나 보니? 아니다? 모르지. 몰라. 950m. 저 앞에 조금 밀린대. 빨간 공간이. 아 여기가 파클랜드 컬리지야 오빠. 어. 지금 요게 있어서. 어딨냐. 요걸로. 대신해서 저희는 썼고요. 이거는 바나마 재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바코드를 찍을 수가 있고. 비자 대빗 누르시고요. 대빗이 없는데? 비자를 누르시면 돼요. 네. 인터랙으로 되잖아요. 대박. 재환이라고 뜬 거야 이름이? 대박. 그런가 봐. 저희 요기 왜 왔나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돌아다니면서 먹기 편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로 까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바나나라든지. 뭐 이렇게. 사과랑 오렌지는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깎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피곤하다 보니까 단 게 좀 땡기기도 하고. 여기 할로윈데이잖아요. 여기 이제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슈퍼스토어에 이렇게 호박이 가득 찼습니다. 그냥 Mongolted Tree Sat ded 옴 십 십 십 십 십 십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